그 때문에 런던을 한 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런던 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함성을 크게 줄러주시고 또 너무 재밌는 기억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오늘 또 포에버 분들과 함께하는 런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그럼 오늘도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본 무대도 재밌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아... 어? 나 이거 봤어. 다 그랬으니까 중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설명이 안 나고 싶어. 그러면 내려갈게요. 네! 전장가사드띠! 너무 행복해요! 그쵸? 이거는 메탈이에요. 메탈이! 메탈이! 메탈이요? 메탈, 메탈! 오랜만에 실머리했어요. 오늘 공연도 화이팅! 해보겠습니다! 승인아!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! 아니다, 우린 무조건 다시 올 거예요. 기다려주세요. 사랑해!